드디어 나는 복학한다 저 복학 신청하러 왔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오태구요 오태구요? 아니요 태구 아 태구씨 네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? 21047118 아 복학 늦게 하시는구나 네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퍼센트 다음 주까지 증명사진 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증명사진을 찍었다 자 몸을 좀 이렇게 사선으로 틀까요? 그렇죠 아니 이쪽 사선으로? 네 좋습니다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아니 이쪽 오른쪽 그렇죠 너무 같다 오른쪽 왼쪽 왼쪽 조금만 오른쪽 조금만 오른쪽 스톱 네 거기에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? 아 난 이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입술은 보여야지 스마일 자 아 이빨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나는 편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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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미소 미소 이빨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나는 스마일 이빨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빨 너무 많이 보여요 스마일 아 난 이빨이 너무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아 난騎에 부각하니까 설레이냐? 어 신입생들 이뻐? 하 태구야 신입생이 이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취업은 잘 되는지도 미지수인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말이야 안 그래? 응? 어 아 갈 길이 멀다 우리 불쌍한 복학생 앞으로 영화가 응? 안겨주고 밀어주고 오케이? 그럼 너만 믿을게 일단 수강신청은 다음 주니까 어제였는데 야 아니야 식구해 어제